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볼 영상은 뭔가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199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미이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딱 들으면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주 거대한 모래폭풍이 주인공 일행을 확 덮쳐버리는 무서운 장면인데요. 비슷한 장면이 실제 이집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다 위에 나타난 거대한 이것이 모래폭풍이라고 합니다. 선박들을 집어삼키며 사방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진짜예요, 진짜 이게? 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거대한 모래폭풍은 매년 이맘때쯤 나타나 이집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최근 영화에서 본 거는 박성배만의 미션 임파수, 톰 크루즈나 미션 임파수부터 그 시뻘건 모래폭풍 막 오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있네요, 이런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모습. 이집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한몸, 이집트 스웨즈 운하의 모습입니다. 매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스웨즈 운하 인근에는 사막 지역에서 날아오는 모래폭풍이 엄습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웨즈 운하 인근의 항구 두 개가 폐쇄되기도 했고 지난 1일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래폭풍으로 인해 광고판이 넘어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는 봄철에 황사만 좀 짙어도 되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저기는 매년 저런 게 있다니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좀 아, 이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불가해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